일단은 저희 팀에 있어서 자니형의 존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지만 자니형만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영향력은 그 어 되게 진짜 소중해요. 형만 갖고 있는 그런 거라서 저도 가끔씩 자니형한테 되게 의지를 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고 그런 자니형한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좀 활도 가면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 한없이 웃고 싶을 때나 뭔가 그냥 왜 이러고 있는가? 어 나 되게 열심히 듣고 있었어. 아 진짜 듣고 있었어. 그래서 올 한 해는 형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은 에너지만 많이 줬으면 좋겠고 우리도 반대로 형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멤버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게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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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. 그리고 올 한 해는 형이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뤘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변화 없이 지금처럼 항상 형의 꿈을 위해서 정진하는 그런 자니형이 됐으면 좋겠다.